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최영원 작가의 완벽하진 않지만 나답게 살고 있습니다. 인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책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매일매일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게 되는 그런 날들 말이에요. 최영원 작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나답게 사는 거예요. 라고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의 불안전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따뜻한 조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장 빛날 수 있는 자리에서 살기로 했다. 어렸을 때 토끼와 거북이 우아를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너무 부당한 경주야. 토끼는 육지에서 달리도록 하고 거북이는 바닷가에서 헤엄치도록 해서 각자 이동한 거리를 재어야 공정한 괴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부당한 괴임의 결과는 놀랍게도 거북이의 승리였다. 육지 동물인 토끼가 빛날 수 있는 곳은 당연하게도 육지다. 이에 반해 해양 동물인 거북이가 빛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육지가 아닌 바다다. 만약 반대로 토끼한테 바다에 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 토끼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토끼를 수영하는 능력으로 평가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토끼에게 평생 수영 능력을 평가하려 했다면 어떨까? 아마 그 불쌍하게도 그 토끼는 자신이 바보 혹은 의미 없는 존재라고 느끼며 살게 될 것이다. 안타까운 일은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작은 사회라 할 수 있는 학교에서 자신이 바보라고 느끼는 토끼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오늘날 학교의 기원은 산업혁명 시절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근로자에게 집단 교육을 시켰던 것에서 유래한다. 공장에서는 근로자 개개인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꿈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생산성 증대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훈련시킬 뿐이다. 안타까운 일은 200년이 넘게 흘렀지만 이러한 교육 방식이 여전히 21세기 대한민국 학교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성 증대라는 목표는 대학 입학이라는 목표로 이름만 바뀌었다. 특목고 입학, 자사고 입학, 특목고, 자사고 입학률이 높아 소위 명문 중이라 불리는 중학교 입학, 명문 초등학교 입학, 영어유치원 입학 등의 목표를 위해 많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맹목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영어유치원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2018년 562개였던 영어유치원의 수는 2020년 기준 724개로 늘었다. 일반적으로 영어유치원에서는 입학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해 따로 과외를 받거나 학원 족보를 구하는 일이 다반사다. 내가 충격을 받은 지점은 이러한 테스트를 치르는 아이들의 나이가 만 3세라는 것이다. 물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영어를 잘한다는 건 유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모든 아이들이 만 3세라는 나이에 과외를 받아가면서까지 영어를 공부해야만 하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다. 대학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학생들이 꼭 대학에 진학해야만 할까?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은 70%에 육박한다. 나는 초, 중, 고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대학 진학이 갖는 의미에 관해 생각해보지 못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줄 알았다. 만약 내가 어렸을 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진중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나의 미래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학창 시절 유독 학교에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선생님들의 속을 썩이던 친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만 안 했을 뿐이지 교우 관계도 좋고 선생님들에게도 싹싹한 좋은 친구들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취향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이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반면 나는 그렇지 못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산업혁명 시대의 공장의 근로자처럼 맹목적인 교육에 순응할 뿐이었다. 그 결과 대학 입학 후 21살이 되어서야 극심한 회의감과 불안 속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알고 지내던 친구 A가 있다. 평균 이상의 학업 성적에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다. 선생님들은 그 친구를 보며 항상 A는 조금만 더 공부에 집중하면 성적이 확 오를 텐데 라며 아쉬워했다. 하지만 A는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뿐이었다. 고등학교 입시 원서를 작성하는 시기가 되어 A는 마이스터고 진학을 선택했다. 성적이 나쁘지 않아 일반고 진학에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국영수 중심의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내린 선택이었다. 마이스터고에서 3년간 한 분야의 전문기술을 배운 A는 19살에 삼성전자 취업에 성공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대학 공부에 대한 회의감과 진로 고민으로 인한 불안이 극심했던 대학교 2학년 시절 우연히 SNS를 통해 A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직장 내에서 자리를 잡은 어엿한 3년차 직장인이 되어 있었다. 문득 나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나도 그때 A처럼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원서 넣었어야 했나 봐. 라는 후회가 몰려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만약 막연히 A를 따라서 마이스터고에 진학했다면 지금 같은 고민을 반드시 또 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걸 말이다. A는 중학생 시절 자신이 지금 하는 공부의 의미에 관해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은지 돌아보고 그 결과 마이스터고 진학을 선택했을 것이었다. 나는 지금이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고민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생각해 보니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러한 고민을 한 적이 없었다. 문득 지금이라도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된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다. A는 14살이라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했던 고민이지만 나는 21살이라는 나이에 처음 이런 고민을 하며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다. 물론 늦게 그것도 처음 시작한 고민이기에 그 고민은 3년이나 지속되었다. 나는 24살이 되어서야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은지를 정할 수 있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는 삶이었다. 사람들의 성장과 변화를 돕는 일을 하고 싶었다. 책을 통해 강의와 강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현재 29살에 나는 감사하게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책을 출간했고 출간된 책을 통해 많은 독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책과 관련된 강의와 강연을 열어 사람들의 성장과 변화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모든 사람은 천재다. 하지만 물고기를 나무 타기 실력으로 평가한다면 물고기는 평생 자신이 형편없다고 믿으며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가 물고기를 나무 타기 실력으로 평가하는 사회는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한다. 모두가 나무를 탈 필요는 없다. 반대로 모두가 물고기처럼 바다를 헤엄치며 살 필요는 없다. 나는 각자 스스로가 가장 빛나는 자리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먼저 내가 가장 빛나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아야 한다. 나의 자리와 주변 사람들의 자리를 비교할 필요도 없다. 나에게는 너무나 만족을 주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다른 관심이 생기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 반대로 내게는 별 감흥이 없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쳐 성취를 이루고 싶은 분야일 수도 있다. 나는 내가 가장 빛날 수 있는 자리에서 살기로 했다. 타인과의 비교로 나를 괴롭히고 있진 않은가? 꽤 오랜 기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SNS를 사용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과의 비교 때문이었다. SNS를 하다 보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나의 현재 삶에 만족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게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비교할 사람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남들과의 비교는 나를 작게 만든다. 나는 타인에게는 관대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처럼 보이는 일도 내게는 그저 부족하게만 느껴졌다. 나의 시선이 나보다 앞선 사람들을 향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상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좋은 영감과 도전의 씨앗이 되곤 한다. 하지만 때때로 그들과의 비교는 우리를 작고 초라하게 만들기도 한다. 나 역시 그랬다.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며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다. 그들을 벤치마킹하고 어떻게 하면 나 역시 그와 같이 될 수 있을까 여러 번 고민했다. 그리고 그 결과 좋은 결과물을 여러 번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오랜 시간 그들과의 비교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기도 했다. 나는 현재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되는데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나도 빨리 내 앞에 뛰어난 사람처럼 되고 싶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게는 분명 여러 가지 이룬 결과물이 있었다. 하지만 비교는 이러한 결과물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분명히 작은 성공들을 이룬 것인데 그 성공조차 실패로 여기게 만든 것이다. 누군가 그랬다. 비교는 불행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말이다. 나는 요즘 의식적으로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얼마 전 어느 젊은 작가의 북토크에 참여하고 왔다. 나와 한 살밖에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작가였는데 출간한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운영 중인 사업도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문득 해당 작가와 스스로를 비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나도 1년 후에는 저 작가처럼 베스트셀러도 출간하고 큰 수익을 내는 사업가가 될 수 있을까? 라며 마음이 조급해졌다. 내게는 분명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리고 이 일로 성공할 자신감도 있다. 그냥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가면 된다. 비교는 성공조차 성공이 아닌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젊은 작가와 스스로를 비교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다. 나의 시선이 타인에게 향해 있으면 자신의 성장에 몰입할 수 없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확신 역시 얻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비교란 참 무서운 거다. 비교는 성장을 막는다. 그래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만약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로 힘들다면 잠시 비교를 느끼게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도 괜찮다. 가령 SNS를 사용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비교 대상을 향한 관심을 끊는 것이다.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 역시 비교하지 않기 위해 항상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다. 헤르만 헬세는 말했다. 중요한 일은 다만 자기에게 지금 부여된 길을 한결같이 똑바로 나아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길과 비교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다. 비교하지 말자.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자. 당신은 비로소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비교는 불행해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위축되곤 하는 것 같다.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있기 위해서 과거에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을 텐데도 그러한 사실은 쉽게 잊혀진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자. 정문정 작가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내 인생은 롱테이크로 촬영한 무편집뿐이다. 지루하고 구질구질하게 느껴진다. 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은 편집되고 보정된 예고편이다. 그래서 멋져 보이는 것이다. SNS에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 멋져 보이는 것은 그것이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그들의 모습을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실제 삶이 어떤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 비교하고 상심한다. 편집되고 보정된 타인의 예고편 인생을 보고 나의 롱테이크 무편집본 인생을 저평가하지 말자.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도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옛 인디언의 격언도 타인과의 비교로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한다. 더 이상 타인과의 무의미한 비교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고등학생 때 친구와 학교하다 동네 사거리 근처 공터를 보고 친구가 문득 말했다. 야, 저기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 들어서면 대박날 것 같지 않냐? 사거리에 위치한 주유소가 사라지면서 생긴 공터인데 친구 이야기를 들으며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실제로 몇 달 후 해당 자리에 맥도날드가 생겼다. 깜짝 놀란 나는 친구에게 너 여기 맥도날드 생길 거 알고 말한 거지? 라고 물었다. 친구는 아니라고 했다. 그때 친구의 놀라울 정도의 통찰력과 신기했던 기억은 아직까지 선명하다. 롯데리아를 제외하곤 우리 동네에 두 번째로 들어섰던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성지가 되었고 실제로 대박이 났던 기억이 난다. 우리는 가끔씩 누가 어떤 아이디어로 대박을 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래와 같이 생각하곤 한다. 아, 저거 나도 생각했던 건데. 맞다. 당신도 그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거다. 그런데 사실 당신 말고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차고 넘친다. 생각이 생각에서 그치는 사람과 그 생각이 현실이 되는 사람 간의 차이는 실행에 있다. 손자병법에는 담과 같은 말이 나온다. 졸속이 지완을 이긴다. 졸속이란 어설프고 빠름 또는 그런 태도를 뜻한다. 그리고 지완은 더디고 누그러짐을 뜻한다. 손자병법은 중국의 손자가 지은 병법서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의 구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쟁터의 상황을 고려할 때 늘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만 전쟁에 임할 수는 없는 법이다. 때로는 어설프지만 빠른 판단과 행동이 전쟁에서의 승기를 잡는 데 유리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말이다. 바둑에는 장고 끝에 악수돈다 라는 표현이 있다. 너무 많은 고민은 때때로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법이다. 많은 사람이 꿈을 꾸며 살아간다. 나는 아직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중이지만 오랜 기간 꿈꿨던 1인 기업가의 꿈을 이루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내 꿈을 이루는 데 있어 이 기술이 주요했다고 생각한다. 이 기술은 바로 추격이다. 늦었다는 패배감 때문에 출발선에서 망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 앞에 이미 수백만 개의 점이 찍혀있을 때 추격자로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다. 김미경, 김미경의 리프트 중에서 우리가 익히 아는 성공한 사람들도 사실은 추격자로 시작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들과 동일선상에서 시작하지 않았다고 그 일에서 실패한다는 법은 없다.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감을 느끼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의 1인 기업가로서의 삶 역시 추격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2020년 8월 중순부터 지식 창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지식 창업에 관해 내가 아는 건 하나도 없었다. 내가 한 건 벤치마킹할 대상을 찾는 것이었다. 그 당시 내가 느끼기에 지식 창업을 선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나만의 방식으로 따라가기 시작했다. 추격이 시작된 것이었다. 당시 4개월간 7권의 전자책을 출간한 그 사람을 보며 나는 더 많은 전자책을 출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5권의 전자책과 1권의 종이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프로젝트와 컨설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습을 발견했고 나 역시 프로젝트와 컨설팅을 시작해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 모델을 구축하였다. 추격의 핵심은 속력에 있다. 속력을 내지 않은 추격은 추격이라 할 수 없다. 지식 창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아 5권의 전자책과 1권의 종이책을 출간하고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던 비결 역시 속력을 올린 추격에 있었다. 장거리 트럭 운전사로 일하던 40대 미국 남성이 있다. 그의 이름은 제리 살치다. 그는 41살이라는 나이에 처음 미술평론에 입문한다. 2018년에 미술평론 부문 플류처상을 수상한다. 정식으로 미술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글쓰기 관련 학위도 없는 그였지만 꿈을 조친 그는 현재 뉴욕 매거진의 수석 미술평론가로 왕성이 활동하고 있다. 김미경 강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평범한 두려움은 남보다 늦었다는 불안감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 대부분은 비범한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공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추격보다 더 용기 있는 출발은 없다. 추격이야말로 꿈을 가진 평범한 사람의 가장 용기 있는 선택 명문대 4년보다 도서관 3개월이 나왔던 이유 굿윌 헌팅이라는 이름의 영화가 있다. MIT 대학 청소노동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윌은 수학에 있어 천재적 재능을 타고난 가난한 청년이다. 그런 윌이 어느 날 하버드대학 근처 바에서 지적 허용에 가득 찬 하버드생 남자를 만난다.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알고 있는 지식을 뽐내며 여자들을 꼬시고 있다. 그런 하버드생 남자에게 옷차림만으로도 한눈에 가난해 보이는 노동자 계층의 윌은 별 볼일 없는 존재였을 것. 그는 이를 드러내듯 윌을 자극하지만 가난하지만 책 읽기를 좋아했던 윌 앞에서 자신이 뽐내던 지식이 얼마나 단편적인 것들이었는지를 드러내고야만다. 덕분에 같이 있는 여자들에게 개망신당한 건 당연한 일. 그때 윌이 남학생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나는 이 대사를 처음 들은 이후로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15만 달러를 그 잘난 교육에 탐진하느니 차라리 1달러 50센트 내고 도서관에 가는 게 이익이라는 거. 15만 달러라면 우리 돈으로 1억 7천8백만 원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1달러 50센트는 1천7백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 충격적이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천 원 내고 도서관 다니는 게 너네 학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실제 이러한 말과 유사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우리 주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누굴까?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억만장자 빌 게이츠다. 그가 하버드대학 중퇴 후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으니 그건 바로 그가 자신의 성공 비결로 하버드대학이 아닌 자신이 나온 동네의 공공도서관을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나를 잊게 한 것은 동네의 공공도서관이었다. 영화에서 위리했던 말과 상당히 유사한 어쩌면 위리한 말을 증명해 주는 듯한 말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자인 억만장자 빌 게이츠가 밝힌 성공법이 도서관이라고 하니 도서관의 가치는 이미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빌 게이츠 이야기 다음으로 내 이야기를 하려니 뭔가 쭈그레지는 기분이 들긴 하지만 내 생각 역시 빌 게이츠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대학 중 하나라 불리는 연세대학교에서 4년을 보냈다. 하지만 대학 4년을 보낸 뒤에 든 생각은 대학에서 보낸 4년보다 중도 휴학 후 도서관에 살며 온전히 책 읽기에 몰입했던 3개월의 시간이 더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주었다는 생각이다. 이 시기에 배움을 얻기 위한 기반을 대학 4년간 닦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대학 4년간 거의 책을 읽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그동안 책을 읽었더라면 얼마나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 그 정도로 내가 3개월간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얻은 깨달음과 배움은 컸다. 대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요즘이다. 실제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 역시 뭣도 모르고 올라가던 과거와 달리 이젠 내림새를 보인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2008년 83.5%로 정점을 찍은 후 완만히 감소하여 2019년 70%를 기록했다. 나는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여전히 학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이지만 영화 속 윌이 그러했듯 책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잘 살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아는 것은 언제나 힘이 되어왔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표현이 새롭지 못하게 들릴 순 있지만 이 말이 진리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책 읽기는 아는 것을 늘려주는 도구이다. 동시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는 도구로도 작용한다. 나 자신과 훗날 마주할 미래에 대해 말이다. 세계 두 번째 부호 빌게이츠가 말하는 억만장자에 성공하는 법이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도서관은 가지 못하더라도 책 정도는 읽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아니, 책을 읽어야만 하는 게 아닐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자.